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가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내년 초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공연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죠. 한국경제신문의 김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공연이 너무 많아서 많이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그중에서도 1월과 2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과 인연이 깊은 명 피아니스트 두 분이 차례로 한국을 찾네요. 네. 완벽주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티안 짐머만과 쇼팽의 환생이란 평을 듣는 실력파 피아니스트 라파오 블루아츠가 그 주인공인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두 피아니스트는 쇼팽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먼저 둘 다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이고요. 쇼팽을 기르기 위해 1927년 시작된 국제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 대회죠.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쇼팽 콩쿠류라면 조성진이 우승한 바로 그 경연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승자들 중에서도 이 두 인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우승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운 이 콩쿠르에서 새 역사를 쓴 피아니스트들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진머마는 1975년 18살의 나이로 쇼팽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을 거머쥐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이고요. 블레하츠는 2005년 우승과 함께 마주르카 최고 연주상, 플로네이즈 최고 연주상, 피아노 협주곡 최고 연주상, 소나타 최고 연주상 등 전부문 특별상을 휩쓸면서 대회 역사상 최초의 5관왕 기록을 쓴 피아니스트이거든요. 그야말로 피아노 거장의 산실로 불리는 쇼팽 콩쿠르의 궤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피아니스트가 바로 진머만과 블레하츠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우승을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최연소 기록, 최초의 5관왕,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주자니까 연주 실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머만 어떤 피아니스트인가요? 네, 진머만은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세계적인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포는 진머만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다고 극찬하면서 그의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진머만은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를 다 무마시킬 만큼 흥결없는 연주를 자랑하거든요. 특히 노련한 테크닉과 우아한 타건, 또 유연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조성진도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워낙 그를 향해서 존경심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서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로 통하기도 합니다. 쇼펜 콩쿠르 우승 이후엔 아바도, 번스타인, 카라얀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면서 명성을 쌓았고요. 독일 명문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계약한 뒤 여러 명반을 남긴 그는 2019년 BBC 매거진이 발표한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 순위에서 1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란 평이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피아니스트인 겁니다. 네, 명성이지만 사실 악명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게 까다로운 연주자라서 이런 특성이 붙었겠지요. 어느 정도 까다로우신가요? 사실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한데요. 연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음악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머마는 연주의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데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의 연주 횟수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공연에 자신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직접 가지고 다닐 정도입니다. 피아노를 분해한 뒤에 비행기를 통해서 옮겨야 하는데 피아노의 조립과 조율까지 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조립을 선수하신다고요? 네, 워낙 피아노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사실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사실 무방한데요. 평소 피아노가 가진 개별적인 특성은 연주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자주 말할 정도로 피아노 상태에 아주 민감하세요. 그의 완벽주의 성향의 같은 음악인들도 혀를 내두르는데요. 진머마는과 녹음 작업을 했던 바이올리스트 정경화는 진머마는 열흘 중 7위를 음향 밸런스를 담는 데 쓰고 피아노 위치도 10번은 옮기더라. 그 사람처럼 완벽한 준비성과 기교를 다 갖춘 피아니스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같은 아티스트들도 서로 저분은 정말 혀를 내두른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 무대, 공연 당일날의 체크는 더 심하지 않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진머마는 공연의 녹음, 녹화, 사진 촬영을 일절 금지하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선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피아니스트로도 불립니다. 콘서트홀 소음과 피아노 음향에 극도로 예무인하기 때문에 관련 일화도 굉장히 많은데요. 2003년 내한 공연에선 연주를 앞두고 무대에 설치된 마이크 철거를 요구하면서 공연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지난해 내한 때는 공연 전 일반적인 안내 방송과 다른 별도의 장래 방송을 여러 번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본 공연뿐 아니라 연주자의 등장과 퇴장, 또 커튼콜, 앙코르 등 공연 전체를 통틀어서 그 어떤 사진도, 영상 촬영도 모두 금지되고 적발 시 공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또한 연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해달라는 진머만의 특별 요청에 의한 방송이었던 걸로 정해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 공연 내내 조금 긴장해서 이렇게 아무런 소리도 내면 안 되고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혹시 공연이 중단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13년에 독일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1화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연주 중 한 청중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대를 녹화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걸 보고 진머만은 즉시 연주를 중단하고 무대를 나갔고요.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다행히도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남은 연주를 마쳤지만 그날 예정됐던 핀사인회나 앙코르 모두 취소되는 그런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니, 그걸 또 이렇게 치시면서 어떻게 보셨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공연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번 공연 역시 서울에서 열리는 두 회차가 다 매진이 돼서 추가 오픈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공연들도 다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사실 이번 공연은 레퍼토리까지 아주 좋은데요. 진머만은 쇼팽 스페셜리스트 중에서도 최고수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그 쇼팽 작품으로 일부 전체가 채워집니다. 함께 연주하는 드비시, 시마노프스키도 물론 훌륭하지만 일부는 정말 그의 시그니처 레퍼토리를 만끽할 시간이 되는 건데요.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진머만은 이번 공연에서 쇼팽의 녹턴 4곡과 피아노 소아타 2번을 들려줍니다. 녹턴은 원래 아일랜드 작곡가 존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르인데 이를 제대로 꼽히운 건 쇼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에게 특별한 그런 장르인데요. 야상곡이란 본연의 뜻처럼 밤의 의미지를 담고 있는데 작곡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서를 불어넣고 있어요. 초기작에선 온화하고 따스한 색채가 강하고 말년 작품으로 갈수록 더 어둡고 깊어진 음향과 극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소아타 2번은 사막장 장송 행진곡으로 특히 유명한데 비극적인 서주와 격정적인 악상, 긴장감 넘치는 음향 등 죽음에 대한 쇼팽의 시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현장에서 더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블레아츠 공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인가요? 아까 제가 쇼팽 콩쿠르 최초로 5관왕을 차지한 피아니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콩쿠르 심사위원이었던 명피아니스트 팔레친이는 그를 두고 다른 파이널리스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그는 차원이 달랐다고 직접 표했을 정도로 기본기와 기교, 잠재력 모두 탁월한 인물입니다. 콩쿠르 우승 이듬해는 짐머만에 이어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두 번째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이후엔 국제적 권위의 음반상을 모조리 휩쓸면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데뷔 음반 쇼팽 프렐류드로 독일 에코 클래식상 프랑스 디아파종상을 차지했고요. 로얄 콘셀트 에바 오케스트라와 쇼팽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을 녹음한 음반으로 독일 음반 비평가상을 2014년엔 미국 길모어 귀금이 최고의 피아니스트에게 주는 길모어 아티스트상을 받는 영예까지 안으면서 대체불가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아츠는 피아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까지 잘하는 엘리트다. 이런 소문이 뜬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많은 음반상을 좀 거머췄다 하면 연주 활동에만 매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블레아츠는 2016년 한 해 일정을 모두 비우고 고국에 있는 코페르니쿠스 대회에서 철학 박사 논문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연주자에게 아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런 경험이 그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또 작품의 이명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연주 세계를 넓히는 발판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이자 철학자 하신 건데 이런 분이 들려주는 연주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레퍼토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짠 것 같이 그 짐머만에 이어 블레아츠도 쇼팽, 드비시, 시마노프스키 작품을 중심으로 전체 레퍼토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쇼팽 스페셜리스트답게 일부는 쇼팽 작품으로 모두 채워집니다. 녹턴을 비롯해서 쇼팽이 쓴 폴란드 고유 무곡 마조르카와 초인적인 비르투어시티와 풍부한 표현력을 요구하는 난곡 플로네이즈 영웅, 그리고 생애 마지막으로 치단던 때 쇼팽의 음악적 영감이 여실히 담긴 환상 플로네이즈를 들어볼 수 있고요. 2부에선 쇼팽 콩쿠르 이후 그가 심층 연구한 작품들이 연주되는데요. 투명한 색채로 표현해야만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드비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또 정제된 음색이 필수인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그리고 쇼팽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폴란드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의 변주곡을 차례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수영 기자의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진머만과 그의 뒤를 잇는 피아니스트 블레하츠, 이들이 살려낼 쇼팽의 진귀한 숨결에 매료될 시간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숨결에 매료될 시간 저도 빠져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김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